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발 걷기의 사회학 홍재화입니다. 오늘은 발의 정렬, 내장기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맨발 신발, 배우프슈즈, 발볼 넓은 신발, 곧 발등 높은 신발도 나옵니다. 어친 신발,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이죠.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맨발 걷기의 사회학이라는 책이 또 나옵니다. 이건 정말 시대의 명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오늘의 주제, 발의 정렬이 내장기관의 건강에도 미친다. 왜 그럴까요? 발의 건강은 전신의 자세와 내장기관의 영향에 큰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점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자, 볼까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발이에요. 발입니다. 그런데 이 발이 삐뚤어져 봐요. 그럼 몸도 기울게 돼 있죠. 그리고 옆으로도 삐뚤어져도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져도 몸이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몸이 기울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우리 몸 전체 자세가 삐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몸에 매달려 있는 내장 이런 것들도 삐뚤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척추와 골반의 정렬이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기초가 삐뚤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똑바로 설 수가 없죠. 건물도 그렇잖아요. 건물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 안에 책상이나 형광 등이나 이런 것들이 똑바로 매달려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발의 아치가 붕괴되거나 평발인 경우 이런 정렬이 무너지면서 내장기관의 위치와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거 순서를 저기 안 했구나. 잠깐만요. 그 다음은 발 아치의 붕괴. 그러면 발 아치의 붕괴가 척추 골반 정렬을 무너뜨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발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균형있게 분산하는 아치 구조가 있습니다. 발의 아치가 붕괴되거나 평발인 경우 발이 제대로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죠. 이로 인해서 발이 안쪽으로 회전하거나 발 바깥으로 무너지거나 그럴 때 비정상적인 체중의 분산이 발생하죠. 걸을 때 떠박따박 걸으면서 체중을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앞으로 뒤로 옆으로 삐그냥 삐그냥 한 바퀴 돌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 골반, 척추에도 과도한 하중이 걸리게 되는 거죠. 원래는 가면서 체중이 앞뒤로만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앞뒤로 양옆으로도 분산이 되면 우리 몸이 제대로 버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 아치가 무너지면 척추와 골반의 정렬이 이상이 생기고 척추가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이와 같은 자세의 변화는 내장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복부압력이 변하면서 소화기관인 이와 장의 압력도 변하면서 압박을 더 크게 받는 거죠. 그 다음은 척추가 구부러지면 위와 장도 압박돼서 소화기능 장애가 처리된다는 거죠. 발의 아치가 발의 아치 붕괴로 척추의 과도한 구부러짐 발이 아프니까 척추를 앞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몸을 앞으로 기울고 그러면 어때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서 복부가 앞으로 돌출되는 거죠. 복부가 그래서 장을 압박해서 소화기능을 장애를 일으키고 위산, 영유, 소화불량, 변비 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똑바로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위장들이 아프니까 몸을 앞으로 기울게 돼요. 기울게 되면 이렇게 떠오면 매달려 있는 위장기관들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위와 같이 척추의 구부러짐은 위와 장을 압박하고 소화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죠. 소화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산, 영유, 소화불량, 변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죠. 반대로 이것이 뒤로 된다.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는 경우 골반 후반 경사가 발생하면 척추가 뒤로 과도하게 굳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역시 내장기관의 위치가 불안해지죠. 이런 정렬이상은 내장기관의 정렬이상은 소화뿐만 아니라 호흡이나 혈액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 건강이 전신건강이다 이거죠. 발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전신건강을 일으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왜요? 평발이나 발의 아치 붕괴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척추골반이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기울거나 옆으로 기울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은 지구 중력으로부터 수직구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수직을 못 이루면 이 내장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내장기관이나 소화기관, 호흡기관들이 수직을 못 이루고 기울어지게 되죠. 기울어지고 찌그러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기관의 정렬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똑바로 서야 돼요. 수평과 수직을 이루어져야 돼요. 수평과 수직이 딱 수평 수평과 수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신발 좋은 신발을 신고 장기적으로 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발의 상태가 정확해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신발들을 골라야 되죠. 어떤 신발이요? 비바미 신발, 워싱 신발, 발을 똑바로게 쓰는, 다른 신발들은 딱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뒤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꿈치가 올라가는 만큼 우리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그리고 뒤꿈치가 있는 신발들은 이 뒤꿈치가 달게 돼요. 뒤꿈치가 높은 신발들은 이 뒤꿈치가 다는 만큼 우리가 걷는 자세를 삐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의 수평 수직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신발은 뭐예요? 맨발 신발. 비바미 맨발 신발입니다. 다른 기능을 다 뺀 그러한 기능성 신발. 그래서 발은 신체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로 발이 받는 하중과 충격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에 따라서 몸 전체의 건강의 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고 발 건강을 지켜야 되고 우리 몸의 수평과 수직을 이루는 그러한 신발을 신게 해줘야 돼요. 어떤 신발이요? 뒷굽이 있으면 안 돼요. 뒷굽이 있으면 그 뒷굽에만큼 우리 몸이 기울게 돼 있고 일단 뒷굽이 있으면 앞으로 기울게 되죠. 앞으로 기울게 돼요. 거기다 많이 신으면 뒷굽이 높은 신발은 뒷굽이 다는 만큼 옆으로 기울게 돼요. 수평 수직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러다 보면 몸이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 건강이 우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발이 우리 몸의 기초이듯이 발 건강이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어떤 신발? 비바미 어싱 신발, 왼발 신발, 몸의 수평과 수직을 이루게 하는 신발.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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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